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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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에이, 엄마! 이것만 하다가 좀 잘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다구요! 지금 새벽 2시야! 지금도 늦었는데 대체 언제 자려고? 에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이거 보스 잡으면 딱 저한테 필요한 고급 초 레전드 템이 들지도 모른다고야! 김니아 10 9 엄마, 제발! 8 7 6 5 4 3 2 됐, 됐죠? 잘 거예요! 침대에 누울 거예요! 그래, 얼른 잘 알았지? 사랑하는 아들, 게임은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알았지? 아, 네! 아, 네! 아, 졸리다! 아, 엄마 잘 자요, 굿나잇! 그래... MCandır 아, 간다! 출발해보자 우리! 던전 속으로! 에헤이, 안 걸려 안 걸려! 에헤이, 걱정마! 조용히 게임하면 되니까! 네, 이러한umblesма%, 어?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너 눈이 왜 그렇게 시뻘게 눈병 난 거 아니야? 너 설마 엄마 가고 나서 또 밤새워서 게임한 건 아니겠지? 허허허 저 정말 아니에요 저 절대 아니야 엄마 어젯밤 내년 오빠 게임을 틀어요 내가 봤어? 정말? 아유 이 녀석을 진짜 게임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여보도 한마디 거들어 봐요 좀 그래 리아야 게임을 적당히 해야지 왜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해 앞으로 밤새워서 게임하면 아빠가 인터넷 끊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유 저 녀석이 진짜 아유 여보 내가 잘 말해볼게 원래 어릴 때는 저렇게 게임을 밤새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는 법이지 하지만 이 사나이 대 사나이로 잘 말해보면 리아도 우리 마음 잘 알 거야 그래요 알았어요 여보만 믿을게 나만 믿어 여보 내가 올라가서 이야기 해볼게 이 녀석 밥 먹다 말고 또 게임으로 하러 올라간 건가? 이 녀석 봐라? 야! 리아야 너 밥도 안 먹고 또 게임하는 거야? 아이 아빠는 나에게서 알지도 못하고 게임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진짜 아빠가 모르게 뭘 몰라 아빠는 늙어서 틀딱이나 이런 게임 못하니까 재미없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아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틀딱! 왕년에 아빠가 얼마나 게임을 말했는지 잘했는데 그럼 아빠가 게임에서 리아 이기면 앞으로 하루에 두 시간만 게임하기다? 어? 에이 오브코스 와이닷 그래 니가 하는 게임 뭔데? 이거야 음 뭐야 로스트 아크? 그래 내가 단번에 너 이겨주지 뭐 잠옷도 갈아입었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지 근데 우리 여보는 왜 하루 종일 안 보여? 설마 아직도 리아랑 얘기 중인 건가? 하이 리아가 아무래도 단단히 삐졌나보네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안 되겠다 위에 올라가서 무슨 얘기 중인지 봐야겠어 음 여보 리아야? 어? 엄마 지금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저리가요? 나는 여보 지금 남자로서 대화 중이니까 어 있다 어 오늘 음 어 어 지금 보스 잡는 중이야 음 먼저 자 여보 사랑해 음 을러뷸 으응 음 아 리아 아! 빨리 x9 여보 으.. 내가 게임 여보 여보 그 그 그 그 그게 아니라 리아가 같이 게임하자고 해서 그게 어쩌나보니 10시간이 넘었네 아빠가 계속하자고 했어요? 난 그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계속하자고 해서 아빠가 언제 그랬어? 오해가 정말 너무 깊구나 당분간 우리 집에 컴퓨터는 없는 줄 알아요 두 사람 다 알겠어요? 그리고 PC방 가는 것도 금지야 알겠죠? 비켜! 아아 아빠 오빠 파워패스 왜 이렇게 한숨이셔? 반반 다 떨어지게 아휴 냅둬 컴퓨터 없어졌다고 시위하는 거야 지금 나 배가 안 고파요 I'm not hungry I'm stand up 여보 나도 올라갈게 PC방도 못 가고 컴퓨터도 못 하고 게임하고 싶은데 먼저 올라갈게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저렇게 냅둬도 괜찮아요? 아휴 냅둬 밥이나 먹자 아빠 왜요? 쉿 쉿 쉿 쉿 쉿 쉿 엄마가 드릴라 왜 그러시는데요? 자 아빠가 엄마 몰래 짜잔 이건 비상금? 엄마 딜러지 어머 니아야 너 컴퓨터 하기 싫은 거야? 좋아요 우리 이제 PC방도 못 가잖아 내 말 잘 들어 이 비상금으로 우리 집 몰래 우리만의 게임 PC방을 만든 거야 뭐 게임 공간? 그래 엄마 몰래 PC방을 만드는 거지 어때 우리 아들 엄마 몰래 PC방 만들까? 그러면 우리 하루종일 PC방 할 수 있어 아니죠 좋아 자 그럼 이 돈으로 컴퓨터부터 사러 가볼까? 가자 응 응 응 응 이리로 가면 엄마한테 들키니까 이쪽으로 가자구나 좋았어 나로 법이다 으악 리아야 오늘 엄마 집에 없지? 네 됐군 리아야 오늘 PC방 가자구나 네 하지만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아빠가 비상금으로 집에다 PC방을 만들어놨어 따라와 자 이 냉장고 뒤에 PC방을 만들어놨단다 아빠가 아빠의 특별작품이야 자 들어가 봐 오우 자 냉장고를 다 설치하면은 삼쪽같이 우리의 비밀 PC방이란다 어때 여기서 이제 평생 게임만 할 수 있어 자 게임 해봐 오 아빠 주저줘요 그치 오토가 세 개 자 최고급 컴퓨터로 아빠가 풀 세팅해놨어 음 그리고 PC방 이름은 잉여 PC방 오우 그리고 우리 게임만 하다보면 목도 마르잖아 엄마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근데 냉장고가 뒤로 뒤집혀있는걸요 그래서 아빠가 자 비상금으로 냉장고도 짜악 준비했다 이 말이야 우와 음료수가 짱 많아요 맞아 엄청 많아 우와 자 그리고 맨날 컴퓨터만 하다보면은 질릴 수 있지 않니? 네 그다 아빠가 좋아하는 오락실 여기다 만들어 놨단다 오우 오락실이다 자 들어와 오우 1피 들어와 1피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반 에너지파 에너지파 여기 너가 좋아하는 게임 다 넣어놨단다 야호 그리고 그리고 말이야 풀스 좋아하지 너 풀스 네 그다 아빠가 풀스게임도 준비해놨단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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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제 게임을 집에서 이제 실컷 좋아하는 게임 실컷 할 수 있단다 토끼 나가신다 오우 오우 어때 짱이지? 참 네 짱이에요 아빠 아휴 다녀왔습니다 여보 리아야 요리야 응? 집에 왜 이렇게 조용해? 아 모르겠고 아휴 물이나 마셔야겠다 응 어 뭐야 냉장고가 왜 전원이 안 들어와? 어? 전선이 뽑혔 어? 여기에 왜 우리 여보 핸드폰이 놓여져 있지? 응? 빠스락 빠스락 뿌시락 뿌시락 응? 리아야 똑바로 좀 해봐 아빠는 이것도 못해 어? 벽 뒤에서 리아랑 여보의 목소리가 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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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똑바로 좀 해봐 아휴 아휴 아빠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아휴 지금 포스 시간이야 들어가! 어? 응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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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나 아빠는 이것도 못 잡으면 어떡해 줘봐 어? 아휴 제 좀 피해봐 하하 깻나야 호호 야호 드디어 보스다 촤촤 여보 리아야? 어? 여보 여보 어떻게 여기 여기가 다 뭘까? 어 나만의 PC방 나만의 피씨바 여보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오해? 어? 그냥 같이 가족끼리 재밌게 즐기자고요 생각해서 천만원으로 지어놨어 어? 저게 보스인가 봐? 어? 그럼 우리집의 보스는 누굴까? 어? 그... 글쎄 어? 어? 그거 또 몰라? 바로 뱃살 짜글짜글 어? 우리 엄마잖아 눈치 없이 그런 말을 아휴 이 딱권이 관상이 멧돼지 보스다 보스다 제발 이러지마 여보 왜 나도 레이드 해보지 그래 아니야 여보 잘못됐어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